동수 동수로 나온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다행일 뿐이었다 야 술 좀 작작 먹어 이사를 돌아온 친구 희철이 일을 마치자마자 소주를 꺼내는 동수를 보며 핀잔을 해댔다 원래 이사한 날에는 중국요리에 소주 한잔 마셔줘야 해 하지만 동수는 바닥에 놓인 탕수육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거푸 소주만 들이켰다 너 왜 이러냐 학교 다닐 때처럼 맞아야 정신 차릴래? 학창시절 짱 출신인 희철은 매서운 눈을 치켰뜨며 다그쳤다 어이구 무서워서 돌아가시겠다 그래봤자 너나 나나 이제 백스일 뿐이라고 클럽을 운영했던 희철은 얼마 전 쫄딱 망한 상태였다 백수라니 나 엄연한 사업가라고 웃기고 있네 비웃는 표정으로 동수가 술병을 들어올리자 희철이 잽싸게 병을 빼앗아 나발을 불었다 캬 소주맛 좋다 좋다 둘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낄낄대며 웃었다 어 근데 저기 천장 한 칸이 떠있네 거슬리게 사무실로 쓰이다 가정집으로 개조된 동수의 집은 천장이 택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헌데 구석의 한 칸이 나사가 빠져 삐딱하게 들떠 있는 것이다 희철은 영 개운치 않은 얼굴로 그것에 눈이 꽂혔다 몰라 아 졸려 나 잘 테니까 희철이 넌 가든지 자든지 알아서 해 동수는 몸을 휘청거리며 침대 안으로 들어갔다 희철은 여전히 천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것을 향해 다가갔다 다음날 동수는 대낮이 돼서야 눈을 떴다 첫 끼니는 역시나 지난 밤 남은 음식의 막걸리였다 이후에도 동수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반복했고 늘 한낮에야 눈을 떴다 그러던 어느 날 동수의 눈에 집안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어? 컵이 왜 바닥에 있지? 의자는 또 왜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니 물건이 엉뚱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자신이 절대 두었을 리 없는 위치였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건 자리가 제멋대로 바뀌어 있었어 동수는 오랜만에 집에 들른 희철에게 무심코 말을 꺼냈다 아침 좋아하네 니가 아침에 일어나기나 하냐? 얼마나 술을 퍼먹으면 작작 좀 마셔! 잔소리를 퍼붓는 희철을 보며 동수는 괜한 말을 했다 생각했다 같은 말을 지겹게 반복하던 희철은 책상에 툭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는 일어섰다 돈도 바닥났을 텐데 이제 정신 좀 차려라 현관을 나서는 희철을 보며 동수는 봉투를 펼쳐들었다 저식 저도 노는 주제에 백만원이나 노였네 동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잔뜩 술을 사왔다 그리고 얼마 후 동수는 또 한 번 집안의 변화를 눈치챘다 이번엔 바닥에 뽀얗게 쌓인 먼지 흔적까지 남아있었다 아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들어오나? 아니면 혹시 귀신? 동수는 비싼 양주를 사들고 집에 찾아온 희철에게 또다시 말을 꺼냈다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다 하지만 희철은 이번에도 그의 말에 시큰둥했다 나 이번에 새로 차 뽑았어! 드라이븐 할래? 그새 사업이 풀렸는지 희철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다 고급스런 양복에 명품 구두까지 신수가 혼해졌다 지금 드라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에 말이야 귀신이라도 있단 말이야? 그러게 내가 슬꾸나라고 했잖아 희철은 듣기 싫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휑하니 나가버렸다 동수는 씩씩거리며 새로 산 외제차에 오르는 희철을 창밖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식 뭐 하나 시작했나보네 그날 밤부터 동수는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다 당분간은 충분히 낮잠을 자두고 방 안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분명히 침입자가 있어 아니면 뭐라도 처음 며칠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분명 낮잠을 잤는데도 불을 끄고 있으려니 설설 잠이 쏟아졌다 침대 이불 속에 웅크려 앉아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에 힘을 주기를 며칠 드디어 정적을 뚫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봐 침입자가 있잖아 근데 훔쳐갈 것도 없는 집을 왜 오는 거야? 동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낯선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사내는 제법 호리호리하고 날렵한 몸의 소유자였다 사내는 익숙한 듯 테이블 의자를 옮겨 한쪽 구석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의 택스 한 칸을 떼어냈다 아 그래서 의자 위치가 바뀌고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구나 사내는 뻥 뚫린 천장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이리저리 그 안을 더듬었다 하지만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지 곧 거친 숨을 내뱉었다 그렇게 한참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던 사내는 이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살금살금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동수는 저도 모르게 재채기를 터뜨렸다 천장에서 쏟아진 먼지 때문이었다 재채기 소리에 깜짝 놀란 사내는 몸을 돌려 동수에게 다가왔다 이 자식 다 알고 있었구나 사내는 누워있는 동수의 얼굴에 뻥 주먹을 내리꽂았다 그 주먹 한 방에 동수는 침대 속에 웅크린 채 그대로 실신해버렸다 동수가 눈을 뜬 곳은 크기한 냄새가 가득한 어둠 속 바로 지하실이었다 어둠이 눈에 익자 동수의 시야에 두 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집에 침입했던 사내와 작지만 다부진 몸의 또 다른 사내였다 그들은 의자에 몸이 묶인 동수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우리 물건 숨겼지? 네? 물건이라니요? 가루 말이야 하얀 가루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동수로선 도통 영문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작고 다부진 사내가 옆 사내에게 차갑게 소리쳤다 우리 사무실 넘길 때 너 뭐라 그랬어? 들어올 놈이 알코올 중독자라 오히려 놔두고 가는 게 안전하다고 했잖아 아! 이제 물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게 흥림! 그들은 한참 동안 천장 속의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동수는 앞뒤 상황이 짐작되었다 이놈들이 급히 도망을 치느라 그렇게 싸게 넘겼구나 그나저나 그 물건이란 게 하얀 가루라면 혹시? 동수는 자칫하면 여기서 죽어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시다시피 수렴만 빠져 있는데 뭘 알겠어요 동수는 다급한 마음에 간절히 소리쳤다 그럼 그 물건이 어디로 갔단 말이야? 네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오히려 넌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동수는 머리를 굴려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매일 집에 머물며 술만 마셨으니 누군가 들어올 틈도 없지 않은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결국 동수는 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버려졌고 얼마 후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문상객도 없이 초로하기 그지없는 동수의 장례식장을 희철이 혼자 지키고 앉았다 동수야 네 덕에 난 부자가 됐는데 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구나 그래도 끝까지 내 이름은 안 됐으니 고마울 뿐이다 이사하던 날 내가 천장 얘기했지 않냐 그걸 떠올리지 못한 게 네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그러게 술 좀 끊으라니까 희철은 번들번들 기름진 얼굴로 물끄러미 동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não LAM 2 4 75 77